네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제는요. 미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저도 미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래저래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아무리 제가 극단적인 반미주의자나 어떤 민족주의를 벗어던졌다라고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글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솔직히 되게 좀 떨떠름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분위기가 좀 수상한 것 사실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직접적인 영향력 군사력 투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무언가를 좀 해라. 1차적인 안보 책임을 스스로 책임지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한미군도 그렇고 주일미군도 그렇고 대폭 감축할 것이다. 그래서 과함이나 사이판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하여튼 뭐 미군 숫자도 줄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연장성상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미국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들였다. 아니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 이른바 레짐 체인지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짐 체인지 기운이 현재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놓고 윤석열 정권을 홀대하고 있는 듯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외교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삼성전자가 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만에 있는 삼성전자는 TSMC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대만 쪽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일부러 따시키는 거다. 그것은 한반도에 들어서 있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는 얘기도 들려요. 삼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삼성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상의 압박이나 교체 압력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K-방사안의 갑작스런 퇴조 역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읽힌다는 거죠.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군사력, 미군의 군사력이 대놓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어? 한반도에 이런 걸 보내?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이거 레짐 체인지를 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아니 한국에 이렇게 낡은 군함을 보냈다고? 미국이 레짐 체인지에 나섰구나. 미국은 윤석열을 버렸구나. 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레짐 체인지에 나섰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실런지도 몰라요. 미국이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신경을 쓰냐. 결국에 우리 진보진영 역시도 미국에 의존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씀 타당합니다. 백번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미국이 이런 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요.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벌인다라고 하면 최신 장비를 쫙 보냅니다. 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에 있던 주요 장비들이 한국에 바로 들어오는 훈련을 항상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태평양, 서태평양상에 있던 미 항모가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를 해 들어오고요. 각종 함정이 부산 쪽으로 쫙 몰려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미연합훈련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런 분사 장비들이 싹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함에서 B2 폭격기가 날아들어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육해공에 맞춰서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보통 미국의 군사 전략의 어떤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게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껐떡껐떡껐떡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 항공모함 대신에 내가 왔어 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대신에 올 수 있는 것은 사실 한반도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도 아니고 도저히 항공모함에 비견될 수 없는 이게 항공모함 대신이라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쑥 들어오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홀대하는 겁니다. 사실상 홀대하는 겁니다. 야 우리 너랑 같이 뭐 하기 싫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도 가깝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친구하고 살짝 소원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집에 무슨 경조사가 있다. 그 경조사에 내가 직접 가야 정상인데 안 가고 나 대신 다른 애들 보낸다든지 뭐 봉투에 한 10만 원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5만 원 넣어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좀 있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야. 10만 원 이상 봉투가 와야 되는데 뭐 조의금이 됐든 부주금이 됐든 10만 원 정도는 와줘야 정상인데 어? 애개? 5만 원 왔어? 그것도 직접 오지도 않았어? 어?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인 거죠. 왜? 너 바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나 기분 나빠! 그래서 미국이 레짐 체인지에 나섰구나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해병대가 주도가 되는 훈련인 쌍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쌍용훈련은 이른바 상륙훈련입니다. 이 상륙훈련은 보통 우리가 상륙훈련이 별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륙훈련이야말로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지상군을 상륙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지상군이 움직여야겠죠. 지상군이 움직이려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배가 움직이려면요. 이 배를 호위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죠. 상륙훈련을 할 때 이 각종 함정과 장비와 병력을 보호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빼놓고는 상륙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공모함이 안 왔어. 뭐가 왔다? 이 배가 옵니다. 보도가 나오기로는 중형 항모급 함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항모 아니에요. 강습 상륙함입니다. 강습 상륙함. 우리나라의 독도함하고 비슷한 개념의 배예요. 물론 이 배에는 전투기가 실립니다. F-35가 실리는데 한 30대 정도가 실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항공모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항공모함은 적어도 80대에서 100여 대의 각종 군용기가 실리고요. 규모 자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이 배는 항모급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보자면 항모가 아니라 강습 상륙함인데 4만 톤급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오는 항공모함이 10만 톤인데 반투막 반도 안 되는 거죠. 함정의 길이는 250m고 폭은 31m 정도입니다. 항공모함은 함정 길이가 330m고요. 폭은 40m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잽도 안 되는 거야. 나란히 놓고 보면 딱 반투막이랍니다. 딱 반투막. 이게 겨우 한 척이 들어왔는데 이걸 항모 대신이라고 하는 거야. 항모 대신 아니에요. 겉보기로는 항모처럼 보이지만 항모하고 아무도... 독도함이에요. 독도함. 우리나라 독도함이 항공모함이라고 안 하잖아요. 독도함을 항공모함처럼 생겼다고 다들 항공모함, 항공모함 하는데 항공모함은 아니거든요. 예, 독도함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독도함보다 조금 커요. 이거는 해병대를 싣고 상륙군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쓰는 배입니다. 그래서 상륙군이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지원, 근접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접지원하기 위한 항공기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서른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모하고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항모급이라고 딱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게다가 이 배가 되게 웃겨요. 이 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고물배예요. 왜 고물배다? 이번에 온 항공모함이 복서함이라는 항공모함인데 이 박서함이 언제 만든 건지 아세요? 이거 1988년에 만든 배예요. 40살이야. 40살 된 거예요. 지금 40살 되는 배죠, 지금. 38살 정도 된 배예요, 이거. 1988년에 만들어졌다고. 아까 우리 김대호 PD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얘기 전해드리고 갔죠. 김대호 PD보다 나이가 많은 배가 이 배야. 이 배에 이거 낼모레 퇴역해야 될 배예요. 이게 들어왔어. 이거 항공모함 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인 반 푸노치도 없지. 여기 F30에 실었다고? 이 배는요, 동급의 다른 배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전투기를 20대를 채 못 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상륙 군인들을 위한 헬기용 함정이에요. 이거 항공모함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하는데 이런 배를 보냈다고? 안 보낸 겁니다, 사실은. 안 보낸 거예요. 전략 자선을 안 보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아니, 암만 그렇지만 88년에 만든 배를 받... 우리도 88년에 만든 배 다 퇴역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도 88년에 만든 배는 내보내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런 배를 고물배를 보낸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해외 무슨 행사에 또는 해외 훈련에 한국군에 함정을 보낸다고 쳐. 그럼 어떤 거 보냅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의 동맹국들이 매년 태국 부근에서 또는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서 연합 해병대 훈련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나라가도 이렇게 해병대랑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냅니다. 또 뭐 림팩 훈련을 한다. 그럴 때 어떤 배 보내요? 제일 좋은 배 보내지 않습니까? 제일 컨디션 좋은 배 보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또는 태국이나 이런 데서 연합 훈련을 하는데 1988년에 만든 배를 보냈다. 그럼 태국에서 뭐라 그러겠어? 이 새끼들 장난하나? 라고 안 하겠어요? 예, 그런 배가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이런 배를 보낼 때는 이것보다 세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배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자산을 같이 보내요. 예컨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걸 같이 보냈는데 이것만 달랑 보내는 사례는 없어요. 진짜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왔어. 통상적인 한미훈련에서는요. 항공모함 전단이 꼭 투입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진행되는 쌍용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요.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항공 한반도 주변 해역이라 함은 통상 한반도로부터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영해로부터 400km 이내에 있는 걸 말합니다. 보통 항모에 싣고 다니는 전투기들이 전투행동 반경이 한 600km에서 6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격을 하고 돌아오려면 한 400km 남짓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 항모를 상대로 하는 대한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300km 안팎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항모가 400km 해역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훈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항모가 400km 부근 그러니까 일본 근혜까지는 와있어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에 관심 밖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뭐라 그럽니까?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이 심상치 않다면서 수시로 막 이렇게 대북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툭 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됐다 어쨌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던 그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한미연합훈련 중요한 훈련을 하는데 항모가 근처에도 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항모급 함정이라고 했으니까 에이 비슷한 거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요 소위 말하는 슈퍼캐리어 미국이 말하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고요. 요거는요 이번에 부산에 온 박사함입니다. 이 두 개 배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배는요 주로 헬기를 싣는 배예요. 그리고 상륙하는 해병대원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배예요. 규모 자체의 차이가 나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딱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액 사이즈도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의 항공모함은 통상 10만 톤 이상이고 길이는 330m 폭은 40m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폭사함은 4만 톤에 길이 250m 폭 30m 밖에 안 됩니다.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활주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활주로가 길이 250m가 되면 이게 전투기가 풀 무장을 하고는 뜰 수가 없어요. 풀 무장을 하고 뚫을 수도 없고 항속거리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 때리고 얼른 돌아가는 그런 거고요. 얘네들은 뭐다? 보통 캐터펄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투기를 확 써와 올리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 무장을 하고도 띄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수직이 착륙밖에 안 돼.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이거를 어떻게 항모 대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항모 대신이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실히 이걸 보낼 때와 이걸 보낼 때는 차이가 있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럼 근처에 어디 있겠지? 아니요. 제가 오늘 미국 미 해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미 항공모함 태평양상에 항공모함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는 로널드 레이건 이것은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이 다 어디에 있다? 괌 주변에 있어요. 한반도로부터 5천 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 중에 한 척은 일본 근혜까지 와줘야 정상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안 들어왔잖아.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배를 이 근처까지 갖다 놓는 훈련을 합니다. 안 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고 박서함과 아메리카함이 여기 와 있는데 아메리카함은 일본에 있고요. 박서함만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야. 대놓고 홀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금 한 10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만 놓고 만 거고 직접 가서 조문을 하든 축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돈만 보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얘가 이정 나하고의 관계를 고려할 때 조문을 직접 오든가 그리고 돈만 보내면 제법 좀 두툼하게 보내야 되는데 얘가 정말 달랑 인사치레만 하고 말았다. 그러면 이 새끼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이 새끼가 왜 이래? 라고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미국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 때문인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요 핑계거리만 있으면 한반도 근해에 항공모함을 투입을 하려고 그래요. 왜? 대만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정기적으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이 얼마나 좋아? 핑계거리가. 우리 통상적인 훈련을 위해서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온다는 건 뭐야? 메시지인 거지. 뭔가. 무슨 메시지? 야 우리 윤석열 싫어. 야 윤석열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미국 정부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거나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 쪽에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왜? 지인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은 아니거든. 게다가 윤석열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짜증나는 정책인 거야. 미국은요. 지금 군사력 군사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고 지코가 지금 석자인 상태예요.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혹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야. 따라서 한반도 쪽에 군사력을 전개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라고 그럽니까? 툭 하면 한미 안보 한미동맹 더 나가서 한미일동맹까지 하고 있잖아. 자꾸 남한테 의존하려고 그런다고 자주 국방을 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의 요구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군이 전체 전력의 80%만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20%를 미국이 감당한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한국이 110 정도를 가지고 있고 10 정도는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외국에 좀 보내줘라.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미국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데 군사력에는 투자를 안 하고 계속 뭐 육군에 이런 거 시가행진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병력들한테 애들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세상에 보니까 애들한테 전투식량 충분히 보급하라. 이따 소리 해놓고 정작 애들 반찬값하고 간식값은 깎았다대. 뭐하는 새끼야 이거 전투식량은 더 주라고 하면서 애들 간식비와 부식비를 깎아 또라이 아니야 전투식량을 매일 먹을 거예요 전투식량을 간식 대신에 먹을 거야 미친 새끼잖아 예 이러니 미국이 어떻게 보이겠어 짜증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곳이 어디야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진 반에 또 어디도 터졌어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잖아 미국이 신경이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어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 북한을 자극을 하잖아 북한이 계속해서 뭘 보냅니까 오물풍선 띄우고 그러잖아 미국으로서는 지금 감당이 불감당인 거야 안 그래도 대만 쪽도 해결해야 될 판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야야 안되겠다 야 좀 어떻게 좀 제껴봐 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이나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윤석열한테 꽃다발을 주거나 선물이 될 만한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선주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성종인가요 성종의 능을 파헤쳤던 일본인들을 붙잡아 가가지고 압송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되게 고민합니다 화친은 화친인데 화친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화친을 해버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막부어에 큰 정통성을 부여하는 게 되거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한테 그런 선물을 줘도 되겠나? 라는 걸 고민해야 돼요 한일관의 관계지만 이 관계가 당시 일본의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에 각종 전략 자산을 팍팍 전개하면 군사적으로 팍팍 지원해주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한국 국내 사정을 보든 아니면 군석열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외교 정책을 보든 뭐 하나 이쁜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야 빼! 야 가지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연합 분련하는데 안 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 한마디로 인사치리만 하고 안 하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할 겁니다 엊그제 국군연합 행사하는데 미국이 B1B 이거 전략폭격기 보냈잖아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B1B가 날아오는 거 보고 갸우뚱했어요. 좀 이상한데. 왜? B1B는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최신예가 아닙니다. 진짜 최신예는 뭐 이거. B2 폭격기예요. B1 폭격기는 세미스텔스고요. 이거 무장이 그렇게 충실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에서 필요한 거는 B1B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얘네가 더 스텔스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B1B가 안 오고. 아니 B2가 안 오고 B1B가 오지? B2B가 문재인 정부 때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었어요. B1이 왔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것도 얘가 한반도에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말잖아. 지나간 거 끝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은 현재 한국 쪽에 생생만 내고 있거든. 인사치리만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다 결국에는 윤석열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합니다. 제가 이게 단순히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 죽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도 안 된다. 기술력이 떨어지네 어쩌네 이러면서 대만의 텐센트인지 TSMC인지 얘네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거 솔직히 말하면 반점은 개소리예요. 반점은 개소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뭐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삼성을 지금 현재 따시키는 겁니다. 일단 대만에 힘을 몰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만 기업을 몰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니 삼성이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뭐 대만 기업하고 기술 격차가 몇 년씩 나고 할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수출이나 삼성전자의 이런 수익은 곧바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경기 불경기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삼성이 갑자기 확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전자까지 6만 대까지 떨어졌죠. 이게 만약에 1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질 거거든. 경제 분위기가 틀려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미국이 삼성을 대놓고 지금 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이 대만 쪽 그쪽보다 기술력이 많이 뒤진대.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게 2나노니 하고 몇 겹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삼성이 그렇게 못한데 수율이 그렇게 안 나온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삼성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삼성 거를 현재. 팔려야지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정도 고단위급은 삼성 걸 안 사는 거야. 기술은 갖고 있는데 주문을 안 내. 자꾸 대만 쪽으로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외견상 삼성이 죽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삼성의 기술력이 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 뭐다? 윤석열 때문인 거지. 아니 대놓고 삼성을 따시킬 이유가 없어. 삼성이 미국에 공장까지 지었다고. 미국에 공장까지 지었는데 따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잖아. 그런데 현대차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혜택을 주느냐. 안 줘. 보조금을 안 줘. 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겁니다.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두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죽을 쓴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한국 경제 전체가 암울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다른 쪽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원래 경제가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정책이 됐든 한국의 정부가 됐든 미국의 입맛에 안 맞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벌들이 정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영향력을 감퇴시키는 거지. 재벌들이 윤석열을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게 한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다? 윤석열 때문이라는 거야. 이건 달린 바람 뭐다? 야 윤석열 빨리 가라 치워! 라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예 중에 하나가 더 되는 것이 바로 K-방산입니다. 작년까지 K-방산 잘 나간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K-방산이 잘 나가게 된 거는 이거 거의 90%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에요. FA50 언제부터 추출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급브레이크가 잘립니다. 폴란드에 수출했던 FA50 갑자기 지금 크레임이 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폴란드 갑자기 FA50과 관련해서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 36대가 추가로 지금 폴란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톱돼 있어요. 12대를 폴란드에 보냈고 앞으로 36대를 추가로 보내야 되는데 이 36대 계약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와 있어요. 갑자기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이유가 뭔데? K-방산 수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 다른 나라들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원래는 러시아 쪽 소련 국가였다가 친소련 국가였다가 미국으로 친미 국가로 가라탄 국가잖아. 따라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 미국하고 꽤 가까운 나라잖아. 그런데 같은 무기인데 비슷한 성능의 무기인데 싸! 그래? 미국하고 가깝고 싸? 그래 그럼 한국과 싸드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K-방산이 히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야 굳이 우리나라 물건 안 사도 되겠지. 하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당장 국방 구조를 친소련에서 친미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이 좀 딸려. 그러니 어떻게? 싼 값에 많이 갖다 대릴 수 있는 거 없냐? 물량으로 싼 값에 물량으로 대릴 수 있는 거 없니? 어. 한국 거 있어. 한국 미국하고 잘 가깝지? 좋아 좋아.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브랜드 가치가 그때 괜찮았던 거야.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아시아 국가이기는 하지만 유럽이 뺨치는 나라야. 이거 민주주의가 아주 이제 수준이 올라와서 거의 서유럽권 국가랑 비슷해. 일본보다 나아. 정치 수준은. 그래? 그러면 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무기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무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본제 무기 사는 거 봤어요? 안사. 왜 안사? 일본의 정치체제나 사회 시스템이 상당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나라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은 정말 후진적이거든요. 유럽 국가와 비교를 하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완전히 두매상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닌 거야. 실제로 말입니다. 유럽의 헌법재판소가 연합한 그런 기구가 있어요. 베니스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라고 있는데 유럽인권재판소가 주축이 돼가지고 유럽에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그러니까 인권보호를 위한 이런 중추되는 기관들이 모이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세계연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구를 보통 우리는 베니스 위원회라고 하는데 베니스 위원회는 오로지 유럽 국가들로만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비유럽 국가가 딱 하나 끼었어. 어디? 한국. 한국이 끼어든 거야.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도가 유럽을 벗어났는데 정말 잘 운영이 되더라. 우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끼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개작살나지. 그래서 지금 원래 베니스 위원회에서 한국의 입김이 상당히 셌는데 지금 베니스 위원회에서 한국에 위원 보내달라고 이런 초청장도 안 보냈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갑자기 1, 2년 사이에 원래는 강일원 재판관이 베니스 위원회에 나가 있었는데 강일원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후임자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없대.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후임자 저 왔어요. 저를 이제 베니스 위원회에 끼워주세요. 했는데 베니스 위원회에서 본척만척하더래. 우리나라는 안 알려져 있지 지금 그 얘기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베니스 위원회에서 한국이 지금 따당하고 있어.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됐었는데 비유럽권에서는 포함됐었는데 지금 다시 따시키고 있어. 뭘 말한다? 네. 한국의 국가 브랜드나 국격이 떨어졌다. 그런데 무기 수출은 이런 그 나라의 국격이나 브랜드가 직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미국이 조금 지금 껄끄러워하고 있는 저런 나라랑 거래하겠어요? 미국이 정상적으로 하자면 부주금하면 10만 원은 내야 되는데 10만 원 내고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달랑 보내고 아는 채 또 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한국하고 무기 거래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즉 작년까지는 한국이 서유럽 수준의 국가인 줄 알고 거래를 텄는데 어? 아니야? 미국과의 관계도 이상해졌어? 야 그럼 무기 거래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상황을 바꾸려면 뭐해야 돼? 윤석열 갈아치워야 되잖아. 미국이 결국 윤석열 갈아치우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건 겁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지금 감지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고 그 신뢰도 때문에 저하되는 것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저냥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야?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 외에 해리스가 그 대만 갔다가 한국 온 적이 있었죠. 그 대만 위기 때 대만 위기 때 미국의 하원의장이었던 해리스가 갔다가 왔잖아. 한국에 왔잖아. 그런데 해리스가 한국 갔을 때 누가 영접 나갔죠? 아무도 안 나갔어. 과장이 나갔어. 미국 미국 권력 서열 3위 대통령 사원의장 하원의장 이렇게 돼 있는데 3위가 왔는데 장관도 안 나갔어. 더군다나 그 해리스가 대만을 갔다가 왔잖아. 대만 위기 때 대만 위기는 한반도 위기 그냥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해리스가 왜 가서 대만 갔다가 왜 바로 한국으로 왔겠어? 일본인을 가든가 딴 데를 가든가 하지. 자기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할 말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안 왔어. 어떻게 돼? 결국 누가 그 해리스를 접대를 합니까? 당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카운터 파트너를 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 일단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등포 경찰서 세관 마약 사건 이 사건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 정부의 부패 수준이 삼각보다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유럽 수준의 국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기 수출의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한국 무기를 왜 사는데 값이 싼데 유럽 수준의 나라더라. 나라는 유럽 수준의 나라인데 유럽보다 훨씬 싼 값에 무기를 팔더라. 성능 괜찮아. 그 정도면 싼 값에 질적으로 승부는 안 되지만 양으로 승부할 수는 있어. 무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건데 질적으로 우수한 철첨단의 무기도 필요하지만 양으로 승부하는 무기도 필요하더라. 물량으로 쫙 깔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게 한국 산업의 무기였던 거야. 오케이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브랜드 가치나 국격이 떨어지니까 얘네들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상인 거예요. 이 시작은 결국에 뭐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미국의 메시지 변화가 있다는 거. 달리 말하자면 레진 체인지 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간절히 바라면 전 우주가 도와준다고. 야 우리 촛불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미국도 도와주나 보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네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끌어내리는 거의 시작은 아마 부산 금정구 재보궐 선거일 겁니다.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선전했다. 야 부산에서 이 정도가 나왔어? 잘했네 이 정도면 또는 국힘당이나 한동훈 윤석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표체가 많다거나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넘어갈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힘을 안 모으면 되겠어요? 그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5 날씨 1 2